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이었던 시절에 기소가 되고 그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가 되자 공소장이 유출이 되었다면서 대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범계는 이성윤의 공소장이 유출이 된 것은 용납을 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이성윤의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을 하겠다라고 나섰었고 공소장 유출 관련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감찰을 지시했었는데요. 그런데 박범계의 해당 지시가 2개월이 지난 현재 이성윤의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가 결론 없이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검찰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애초부터 해당 사건은 이성윤의 공소장을 본 검사가 100명이 넘는 상황이라서 유포자를 찾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이번 진상조사 결과 이성윤의 측근도 공소장을 본 검사들 리스트에 끼어 있어가지고 박범계 법무부는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서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도둑놈 잡았는데 우리 편이네? 자폭이다 뭐 이런 얘기죠. 아무튼 뭐 관련 소식을 보면 박범계는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의 공소장이 지난 5월 13일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다음날 이를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었고 이에 대검은 감찰 1과하고 3과 정보통신과 3개 부서로 투입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원지검이 이성윤을 기소한 다음날 기준으로 이 공소장을 본 검사가 100명이 넘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서 박범계 지시에 따라가지고 대검 측에서 공소장을 열람한 이 검사들을 전부 다 조사해보니 유출 의심 검사가 10명에서 20명으로 압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박범계 법무부가 가장 많이 의심을 했던 것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검사들이었는데 오히려 수원지검의 검사 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접속 기록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공소장을 유출했다고 아예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박범계 법무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엉뚱한 사람들만 유출 의심 검사 리스트에 오른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후에 접속 기록이 있는 검사들의 휴대전화 통화 및 메시지 사용 기록을 보려고 이미 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받으려고 했으나 일부 검사들은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언론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에 공소장을 열람한 이들 중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때 이성윤의 핵심 참모였던 A 검사가 끼어 있었고 그는 지난 6월 달에 이번 정권에서 영전을 해가지고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A 검사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다른 검찰 관계자 역시도 당초에 박범계 장관의 의도와는 달리 유출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게다가 열람자 중에 예상 밖의 인물이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조사 결과를 발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범계의 지시가 얼마나 무리한 지시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그런 모습인데 아니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기소가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안 그래도 이성윤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직은 물론이고 국민적으로도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인데 검찰 조직에서 실세 중에 실세이고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평가를 받는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까지 당할 정도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의 공소장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루 만에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이 공소장을 본 것이고 박범계 입장에서는 수사팀에서 공소장을 유출했다라고 해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털었지만은 오히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수사했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접속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드러났는데요. 아무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이 본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좀 파악을 하기 위해 공소장을 보는 것마저도 박범계는 지금 범죄 행위라고 예단을 해가지고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비판은 좀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이며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아니 피의사실 유포란 것도 아니고 이미 기소가 된 사실로 공익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인데 이걸 애초에 불법이라는 식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감찰을 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박범계 같은 경우에는 채널A 사건이 최근에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시장을 내는 것을 피하고 있어가지고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박범계는 추미애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했었던 일명 그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추미애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던 것이 적절한가라고 보느냐는 언론 측의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자기가 얘기할 게 아니라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의 공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자기가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된 이 대답들을 전부 다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박범계의 이러한 태도를 두고 법조계라든가 정치권에서는 부적절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법조계에서는 박범계가 현재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가지고 추미애가 발동했었던 수사지휘권 배제 상태를 아직까지도 유지를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박범계가 여기에서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밝히는 것을 회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또 과거에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여당 의원이었던 시절에 추미애가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쳤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박범계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보편적인 상식에 입각한 국민들은 이 정도면 검찰하고 친권 매체 간의 유착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이에 대해서 추미애는 상당히 실망스럽고 유착 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박범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치인일 때도 그렇고 지금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면서도 그렇고 검언유착 해석관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분명히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는 것조차도 회피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박범계가 한명숙과 관련된 법무부 대검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그 모습과도 비교가 된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박범계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사건 그리고 공소시효가 이미 다 넘어간 사건을 가지고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인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한명숙 관련 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해서 한명숙 구하기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현재 검찰이 피의 사실을 무작위적으로 지금 유출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경고성 메시지까지 덧붙이면서도 거기에 더해서 강력한 추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발언을 해서 아니 법무부 장관이 팩트에 근거하지도 않고 추정만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언유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난 사건이고 이 사건하고 관련돼서 이거는 지금 검언유착으로 볼 수 없다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는 상황이며 추미애의 수사지지권 발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둘이 아닌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추정으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할 수가 있지만 이미 팩트가 다 나와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입장을 발표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앞뒤가 지금 전혀 맞지가 않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번 정권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정말로 언제까지 이런 좌충우돌이 계속될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박범계는 본인이 지시한 이성윤의 공소장 유출 사건 감찰 지시의 정당성을 인정을 받고 싶다면 이 유출자 관련해서도 직접 나와가지고 누가 이 공소장을 유출했는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optimistic footprints. 여러분은게 우리의 의견은 없 versão적으로